오늘 말씀은 자문서 26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은이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껏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우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오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오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처만은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 이거는 입의 말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입술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입술이 되자 아름다운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살리는 입술, 선한 말을 하는 입술, 생명을 나누는 입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입술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입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잘 아시듯이 마태고문 1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 악 본문에서도 일곱 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일곱 가지 악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보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를 가난한 땅의 일곱 칠족이다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칠족 또는 일곱 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곱 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칠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악한 많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일곱 가지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땅에 있는 칠족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땅에 기존 살고 있었던 아무리 족속, 가난한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족속, 그 아무리 족속을 다 제거해야만 그 땅이 온전한 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일곱 악을 다 내어 쫓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건 가인 안에서 아베를 죽인 자다 이 말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가인의 살인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인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의에 의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죽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방법, 이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른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누구를 피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나와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여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여기서 원래 횃불과 화살은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이 마귀가 사용을 해서 쏠 때에는 사람을 소멸하고 죽이는 불이고 죽이는 독화살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를 말할 때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냐 하시고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조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참목자이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참여하는 자들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6장에 미련한 자나 게으른 자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지만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고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악하다 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횃불과 독화살을 쏴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은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19절에는 이거는 이웃들을 이간질하는 걸 말해요 이웃을 속인다 즉 속인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속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속여서 결국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단어에는 나누다 속이다 분리시키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서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됩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지만 그는 결국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죠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내가 희롱하였너라 라고 표현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I just killing 이런 말을 해요 농담이야 이거 장난이야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말을 해놓고 아 장난이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는 그것을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농담으로 한 거지만 상대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은 게 사단이 상처를 받게 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상처를 받았건 그건 상관없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저한테 농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좀 웃기고 싶어서 한번 웃자고 하는 말인데 상대는 웃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조킹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귀했죠 아무리 농담일지라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말 이런 말은 상대가 상처를 받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가지고 그렇게 빗대어 얘기를 했어도 저도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장난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상대는 이미 상처를 받았거든요 피를 이미 흘렸거든 이미 화살을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사용을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사용을 한 거죠 마귀가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시험을 받게끔 만든 거죠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믿는 사람이지만 쓰임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래서 내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말해왔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지를 나로서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상대를 죽이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내는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인데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는 이런 입술이 되어지는 거 어디서부터 말미암 맞느냐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그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말을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마귀가 역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나를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그랬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면 분명히 비교하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항상 입술은 살리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상대편에게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이런 말만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적인 어투, 말 스타일 이런 게 툭 한 번 나가는데 장난처럼 나간 말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을 할 때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걔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물리는 거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남의 싸움판에 끼어들면 정작 싸우든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말리러 들어간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을까요? 그 말은 말리는데 말리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말리는데 말리는 게 아니라 싸움을 더 북돋우는 거기 때문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 싸움을 북돋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없는 싸움에 들어가서 간섭하는 사람은 그 싸움을 더 북돋우는 거기 때문에 걔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도 종교적인 걸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언쟁을 할 때도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끼어들어도 그런 데는 끼어들면 안 돼요 종교적인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다투는 데는 모르는 척 하셔야지 거기에 끼어들면 걔 귀 잡는 것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열받아서 내가 시험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거는 참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어서 주님 제가 저기에 간섭을 하고 끼어들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물을 때 주님이 그냥 지나가라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주님이 그래 너 가서 저들 사이에 중재가 되어라 그러면 분명하게 그거는 싸움이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면 틀림없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아서 오히려 물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묻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20절을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당연히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지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고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다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돼서 말쟁이가 없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변기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불의의 변기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를 일으켜서 분리를 시키고자 하실 때는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불의한 변기로 사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의 변기로 사용이 될 것이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가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양들 사이에 염소가 있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자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해요? 입으로 헤쳐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헤쳐놓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다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누군가 하나가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서는 헤치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중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 그곳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확실하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종으로서 헤치는 일을 한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고자 원하냐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속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헤치는 일을 하고 속이는 일을 하고 이간을 시키는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금방 거기에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러한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거와 상관없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말다툼하게 하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 하나가 없어진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뭐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데도 교회 많이 가 나 저 사람 꼴부기 싫어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 다른 교회 가도요 거기 가서 자기가 꼴부기 싫어하는 사람 거기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씩의 어떤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갖고 있는 영들이 많이 비슷한 영들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서 다른 곳에 가도 그런 사람 또 만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느냐 그건 곧 내 안에 있는 악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서 내가 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내 옆에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 안에 그 영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확실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할 때 내 옆에서 나에게 그 악을 행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악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무기력의 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잡혀서 있었고 속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어떤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무기력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무기력의 영을 뽑아내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셔요 여러분 안에 어떤 영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시달려오고 뭔가 제대로 생활을 잘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싸우고 쫓아내면서 그 영을 계속 싸울 때에 나는 그만큼 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면역력이 생겨서 영적으로 그 부분에서 강건하게 되어지면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쫓아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들은 서로 알아서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서로 친해져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뭘 알게 하는 거냐면 네 안에 있는 거 저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 저 사람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시키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말이에요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게 되어진다 그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고갈이 되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다툼을 일으킨 사람은 21절에 보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거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거 내가 유괴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유괴생각으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킬 때 나는 유괴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아무리 곤면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결국은 다툼을 더 증가시키는 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데 가서 내가 다툼을 멈추게 하고 싶어서 가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끼어들지만 네가 영적으로 변화돼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투는 것을 무마시킬 수도 없거니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고 숯불을 더 얹고 나무를 더 얹어서 화가 더 하게 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서 3장에 1절에 뭐라 그러죠? 선생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선생돼서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진다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큰 심판이 이만히 그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2절에 보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음을 말해요 실수가 많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했다고? 회개하고 용서 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상처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대로 회개를 하고 그러한 일을 반복해서 하면 안 되죠 야고버서 3장 6절의 말씀 공독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새기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더 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버서 3장 6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아멘 8절에 보면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입술이 아니라면 되도록 입술은 다물어지고 오직 은혜의 말씀만 하는 것이 주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는 거 들을 때요 재미있어요 모르는 소식을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별식과 같이 달콤하게 맛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하는 입이나 그것을 듣고 같이 동조하는 입이나 둘 다 똑같이 더럽혀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우기 위해서 누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 거를 저한테 가르쳐주는 거 이런 거는 흉을 보는 거가 아니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남의 말을 전하는 거 같이 듣고 그래요 일구사는 맞짱구 치잖아요 그러면 전한 사람만 죄를 받는 게 아니라 전한 사람이나 그것을 듣고 아 그러냐고 맞짱구 친 사람이나 둘 다 다 그 죄로 말면 아마 더럽혀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 말을 바꿔서 선한 말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선한 말로 바꾸면 말한 사람도 맞아요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죄가 가려지게 되어지고 나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랑 나랑 다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23절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아무리 은을 입혀서 뭔가 순결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을지라도 깨지기 쉬운 토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입술을 가졌어도 마음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글씨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력을 제거시켜 버리지 않고 입으로 온유한 말을 열심히 해도 언젠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의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의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증 앞에 드러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저한테 주님이 꿈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사람이 왔는데 거추르는 너무나 반듯하게 정장을 입었어요 외모를 볼 때는 너무나 반듯한 주의 종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코브라 뱀이 딱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뭐죠? 싸우겠다는 자세잖아요 코브라 그 독사 근데 제가 꿈에 그걸 봤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 겉으로는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코브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이전 세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마기도 명확해졌어요 어떻게 하냐? 성경 읽어 기도해 그런데 피곤하잖아 그리고 상황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해 눈으로 성경 읽어 뭔가 주님 일을 위해서 바쁜 것 같이 막 해요 그 대신에 뭘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못해요 조용한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된 사람에게만 유익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용한 기도하다가 다 잠들어버려요 성경도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게 좋아요 읽다가 잠들어버리거든요 성경 책이 아주 수면제거든 왜 나는 성경만 읽으면 졸립지? 성경 읽으면 안 되거든요 마귀가 성경 읽어 그래놓고는 성경 읽을 때 졸립게 하는 거예요 잠자는 영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잠이 드는 거지 그런데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도 잠자는 영이 강하게 지배를 하면요 소리내서 읽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성경 읽을 때 잠이 오려고 그러면 잠잘게 하는 영을 쫓아내고 서서 읽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서서 읽는데 졸는 사람 아마 없지 싶은데요 일단은 어떻게든 사단이 싫어하는 건 큰소리예요 큰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성경 큰소리 내서 읽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를 해야죠 마귀가 좋아하는 쪽보다는 싫어하는 쪽을 해야죠 되도록이면 큰소리로 기도하고 큰소리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만큼 이제 또 말씀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인격적으로 뭔가 나를 감추는 게 생겨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말 시켜보면 믿음의 말을 할 때 아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 안에 있는 성품이나 이런 게 다 묻어서 나옵니다 그거 알 정도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합니다 말의 강약 억양 속에서 다 나와요 그 사람 안에 얼마만큼 강한 영이 있는가 얼마만큼 뽑아져야 될 것들이 있는가가 말 어처에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된 사람들은 목소리도 이뻐지고요 말도 부드러워요 저도 제가 말을 하면서 제 안에 기분이 나쁘면 말이 벌써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말하는 어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그 안에 역사하는 영까지 보인다면 더 좋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까지 가시게 될 거예요 사람에게서 냄새도 나요 영의 냄새가 나요 더러운 영이 많으면 그 사람 안에서 영의 냄새가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영적으로 민감해지십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걸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툴을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성장되어 줄 수 있는 툴 그거를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 있고 상황이 이래서 못해 그리고 묻어버리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오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오 그것에 치리라 한 이 말씀 내가 스스로 함정을 파는 자인가 아닌가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로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이 아닌 말을 하면 스스로 함정을 파는 자예요 스스로 그것에 빠져요 내 꾀에 내가 빠지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꾀를 내어서 판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꾀를 내어서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유다 왕의 자리에 앉고자 했지만 그가 자기가 세운 자기 꾀로 자기가 세운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빠지게 하는 함정이라든가 도를 굴리는 일이라든가 남들은 모르지만 은밀한 가운데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입의 말들 행동은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29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처만은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마귀는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유괴사람으로 유괴속한 자가 되어지만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거짓 자녀가 되어져서 거짓말하기를 아주 시군죽먹듯해요 아주 쉽게 나와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그 말이 상대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거짓말이 여전히 쉽게 나오시더라고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보다 설사 참말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지라도 진리를 말한 사람에게는 더 신뢰감이 있게 되어지고 용서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셔요 내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이 똑같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에서는 미워하는데 행동은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안 미워하려고 나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부터 제거시키는 기도를 해야죠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거지 그 사람 앞에 가서 안 미워하는 척 좋아하는 척 하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리예요 속이는 말 결국은 마음 안에 마귀가 존재하고 주인 노릇을 하게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말 똑같은 거고 온유한 말을 하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남이 다투게 하는 거 똑같은 얘기고요 몰래 함정을 파거나 돌을 굴리는 거 그것도 역시 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쓰임 받는 죄의 종이 하는 짓이다 본문 말씀은 전부가 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헐고 형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돕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와 같이 행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는 마귀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마귀의 종로릇을 하는 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꾸밈 없이 항상 투명한 담백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투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 거룩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으면 이 죄 사람은 죽어버리고 거룩한 심령이 됐으니까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게 되겠죠 즉 선한 일을 하게 됐고 선한 말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웃 형제들을 세우는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결국은 다른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밑에 이와 같이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말이 있는 것 이 26장은 이와 같은 자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 입술이 선한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그런데 그 말이 껍데기 말이 아닌 사랑이 담겨 있는 말, 생명이 담겨 있는 말로써 그 생명이 역사되어지고 사랑이 역사되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똑같은 설교라도 내가 너에게 영감으로 깨달아서 열어준 것만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혼의 지식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한 영에 의해서 정직한 영을 받고 정결한 영을 받은 자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인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영을 받은 자로서 선한 말, 선한 행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예수으로 추건합니다 말의 실수가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예수님의 입술과 같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구하시고 그래서 내 입술은 생명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아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셀리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툼을 하는 자들 가운데 가서 충제하고자 하여도 싸움을 더 일으킬 뿐이고 길을 잡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이 농담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농담이 될 수가 없고 상대를 죽이고 필리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소 안에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자는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하는 횃불이나 화살을 쏘지도 않을 것이며 또 온유한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 안에는 미움을 품는 이와 같은 위선을 행하지도 않을 것이며 함정을 파거나 돌을 굴리는 은밀한 가운데 이웃을 죽이고 형제 자매를 죽이는 계략을 꾸미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형제나 자매의 이웃의 말을 헐뜨는 입술이 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거짓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영혼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에 자기가 거짓을 말해놓고 악을 행하고도 더 미워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호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말의 입술이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을 열대에 잘 돌아보아서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잘 분별하여서 말함으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 영혼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옵소서 이간하는 영의 역사가 없게 하옵소서 이간하는 영은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화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더 이간을 하게 하고 시험이 들게 하고 싸움을 붙이는 자가 됩니다 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입술인가 생각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늘 잘 생각해서 돌아보아 말하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는 거짓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진실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말에나 행함에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하시는 말과 같이 말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 같이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의 온전한 사람을 이분자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